어, 저희 두 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. 와, 1대1이야? 와, 두 명만?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. 올 게 왔다. 미천시여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너무 이기고 싶죠. 진짜 이거는 완전 승부다. 응. 더 양을 봐자. 2, 3, 2, 1, go. 와, 너무 다른 색깔 아니에요? 그렇지. 백조야, 백조. 유러시. 와, 와. 와.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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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재밌다. 이거는 이거는. 누가 한 걸 쓰대요? 경호가 잘해요 유찬이 너무 성세합니다 지금 유찬이가 너무 아름답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퍼스트 계급이 된 무용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이번에는 이기고 싶어요 1조 퍼스트 계급 무용수는?